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2, 3, 7을 진동시키는 성전입니다. 당연히 예원의 성전이 2, 3, 7을 진동시키고도 남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2, 3, 7을 진동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림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부의 드림이의 기쁨 제목이 나가고 저한테 몇 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드림이가 드림교회 누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 드림교회 드림이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드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드림인데 드림이 이전에 또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예원이라고. 예원이의 로마서 16장식 별칭이 드림이입니다. 우리는 예원이도 되고 별명이 드림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예원이의 여정은 우리가 다 금요일 기도회 때 뮤지컬로 보게 되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기쁨이 되고 땅에서는 응답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다. 그래서 제목이 드림이의 기쁨입니다. 저 또한 95년부터 이렇게 우리 강서롭게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전건축이 24의 삶이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35년이 아니라 엊그제 개척한 것처럼 은혜가 크고 놀랍고 매일이 새롭다는 우리 단임홍사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와닿는 그러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2017년도에 원단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에게 본당 입당하게 될 완공된 그 해에 주신 원단 메시지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우리 앞에 계단에 쭉 원단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단 메시지에 항상 비전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약기도를 발판으로 1년간 우리가 마음담고 기도하고 실현하고 응답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 건축을 완성하며 제2RUTC 운동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고백해드리겠습니다. 전 성도들이 중심이 담긴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 중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 여호수와 갈레 바울처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전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금요기대로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상처, 가정의 아픔, 생업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방으로부터 무리가 모이며 여호와 빛을 발하는 예원이 성전이 되어 말씀운동, 생명운동, 재찬조운동이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생업과 가정, 후대 건강이 회복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철조망에서 벗어나 영적 비상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영적 동키호테의 삶을 통해 믿음의 전력질주를 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철조망하니까 떠오르실 것 같아요 동키호테의 삶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아마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5년의 시간표가 흘렀습니다 이 5년의 시간표 안에는 3년 동안 또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재앙의 그런 시간표도 우리가 함께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게 되면 참으로 100%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비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학계서 2장에 보면 참 진동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원의 성전이 237을 진동시키는 성전이 되고 모든 선보호님들이 237 플랫폼에 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림이의 드림입니다 D-R-E-A-M 꿈이라는 거죠 4등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원하일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림교의 드림을 생각하면서 드림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다가 세 가지에 이렇게 잡은 내용이 있어요 드림하면 우리가 D-R-E-A-M 드림 꿈을 이야기합니다 또 드림하면 우리가 드린다는 드림이 되어지죠 또 드림하면 CVDIP의 가운데 있는 D 그 드림은 24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림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정말로 우리가 한창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참으로 바람이자 또 어떻게 보면 잠깐이나마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뿔뿔이 흩어지고 여야 찾고 지방색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축구만 한다면 국가대표 축구만 한다면 대한민국 자작자작자 해갖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있으면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 11월 후반에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나라도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H조 라고 합니다 H조 우루가이, 가나, 포르투갈 해가지고 이제 네 팀이 본선 진출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 누구는 16강 올라갈 것이다 누구는 아니다 우루가이하고 포르투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느냐 꿈은 이루어진다 외치면 올라갑니다 다 함께 박수 자작작자 하며 올라가고요 이 광고에 보니까 TV가 작아서 안 된다고 큰 TV를 갖다가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광고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마 축구 보면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잠깐이지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 되는 시간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드림이의 드림은 이런 꿈이 아니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럼 드림이의 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삼생명이 회복되는 게 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생명의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삼생명의 회복입니다 장세기 2장 1절로 8절 에덴 동상이죠 히브리 4장 12절은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가득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삼생명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삼초월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에브스 2장 6제로 보면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고린도구서 12장 2절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2사 60장 1절은 일어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기이한 빛을 바라는 2, 3, 7의 그 빛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삼초월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꿈꾸고 실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사 10장 14제로 보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나, 교회, 업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드림이의 드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홉 가지 세팅 배경으로 한 드림이의 꿈은 당연히 성전 봉헌으로 이어졌고 35년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역대와서는 본문 이 내용은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의 배경입니다 또 11기상 8장도 같은 내용의 배경이겠죠 그래서 성전 이 봉헌 즉 우리 본당 헌당의 어떻게 보면 특징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11기상 8장 1절로 2절의 핵심은 모든 백성이 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만이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진 줄 믿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못한 이 성전 건축의 축복 우리 예원교회가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이뤄낸 줄 믿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바로 언약교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 선포되는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정말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11기상 8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본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교회의 의미 이 역할이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본 10장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0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처소 성전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응답이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복음으로 우리가 위드 유일한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유일한 교회로 우리가 인만웰 되어주고 유일한 응답으로 원리스 되어주는 줄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원의 성전에는 237 치유 서미스의 응답 즉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을 형성된 우리 예원교회는 그 누가 이 성전에 오더라도 이 성전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봉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타케팅 성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원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사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 성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언약 붙잡은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우리 이 성전에서 다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교회가 우리 예원성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예원성전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성전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가짜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진짜다 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러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이 바로 우리 예원성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배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주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시공과는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원의 성전일 것입니다 또한 강단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았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게 아시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이런 2, 3, 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헤블리 블레싱의 성전이 바로 우리 예원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다 마음 모으고 함께해서 이렇게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성어거티스트는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열망보다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하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 세 가지로 축복하신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재앙이 내게 재앙이 너희들에게 붙어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재앙이 과연 무슨 뜻일까 다 알죠 재앙이라는 뜻을 몰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다가올 내용이 없을까 눈썹에서 떨어진답니다 재앙이라는 뜻이 여러분 눈썹에 재앙이 있고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갑자기 다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면 무갑, 무우갑이 아니라 갑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치면 물러서면 천량이래요 그런데 재앙이 오면 막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피하는 것도 참 지혜다라는 그런 속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재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겠죠 어디로요 하나님 품 안에 피하는 것이 제일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재앙이 너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재앙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언정 너에게 붙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는 것이 천량인데 어디에 피하느냐 성전에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원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재앙입니다 재앙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재앙인 거죠 이 재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만이 피할 곳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13, 14절입니다 그리고 성사미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그곳 성사미 하나님의 오력이 충만한 그 능력만이 재앙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역대화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축복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가 이미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 앞으로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3시대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생각할 때 정말 성전 바라보면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새기고 또 새길 때 이것이 바로 393의 기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축복은 393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재앙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눈과 항상 그 마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미래까지 받을 그 축복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염려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것이 더 축복이요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되어지고 전혀 걱정할 시간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오면 오기만 바라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됩니다 문제가 오면 당연히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러한 성령의 스토리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393 기도를 통해서 드림이 현실이 되고 미래 살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대로 맡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림이의 드림입니다 드린다는 드림이 되겠죠 느에미에서 12장 43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우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은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림이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게 되어지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드리게 되어지면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그 재물이 되어진다 도구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그러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정 도움이나 이런 어려운 일로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중직자들이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했던가 봅니다 아 이 여집사님은 헌금을 내지 말게 하자고 너무 힘든데 정말로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11조 모든 헌금 헌금까지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서로 이렇게 묻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집사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움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그 기쁨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 단임 목사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라스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짧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이런 헌신들 헌금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하지 말고 그냥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헌금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집사의 고백처럼 참으로 어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기쁨 알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 드림교의 성도로는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드림교 안에서도 제가 만나 뵙는 분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헌금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도와드릴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참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안에 참 굉장한 기쁨이 있겠죠 그분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면서 그 기쁨을 그대로 받으실 것이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도리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드리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고 두고두고 간증이 될 만한 그런 증거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헌신은 영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회를 붙잡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원 26장 12절은 마리아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합니다 옆에서 막 말이 많죠 어려운 자를 도와라 이 금액이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중요한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회라는 뜻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들이 항구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밀물이 되어지면 배를 항구에 딱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 밀물을 타지 못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런 예정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이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언제 또 그 시간표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헌신은 주어졌을 때 즉시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처럼 응답의 시간표가 모두 즉시로 도전하는 그래서 예배된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어로 good to great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인데 good은 g-o-o-d 좋다는 뜻이고요 great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한마디로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의 시작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뜻을 우리가 보금적으로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참 좋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고 마당에서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부스를 통해서도 곳곳에 성전에 이런 우리가 전성도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좋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위대한 것으로 가야 된다 헌신은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이 지금의 좋은 것에 안주하면 위대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고 가로막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사탄은 우리가 말의 안장에서 균형을 잃어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좋은 것이 너무 넘치고 너무 좋아서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전혀 상관없는다는 거죠 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관리하는 것과 풍요를 관리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어려울까 이 믿음의 사람은 박해와 고난을 만나면 95%는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풍요와 좋은 것이 오게 되면 95%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다 우리 예언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썰이 있습니다 썰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언 식구들은 고난이 오든 풍요로 오든 그대로 일심전심 취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관리하는 것보다 풍요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네가 생각지도 아니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성주시키셨다 라고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하고 아니했으나 너는 조심하여 여와를 잊지 말고 경의하고 성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내용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봉헌하고 최고의 왕으로 등극했죠 그렇지만 이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이제는 점점점 풍요를 관리하지 못하고 허탄한 신들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대선이 지면에서 멸절될까 노심초사했던 모세의 염려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한 포로 속국이라는 비참한 그러한 형국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의 도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굿 때문에 그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손실이다 아무리 풍요로운 굿이라도 그레이스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굿은 서론이다면 그레이스는 본론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레이스는 2, 3, 7나라 5천정조 복음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나님은 우리 예원 성전에 유일한 복음을 주시고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교회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 참 똑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 헌신의 보델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주는 이 감동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고 2, 3, 7나라 5천정 복음화 그 현장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 그레이스도의 향기다 되시기를 주요 그레이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은 드림이의 24입니다 cvdip의 d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v가 d를 향하게 되고 ip도 d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림이의 24는 이 cvip를 내 것으로 삼고 정말 참으로 행복한 그런 여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야 될 것은 예원의 여정 표대를 향하는 예원의 여정 35년의 여정이 참 좋고 행복했다면 이것을 뛰어넘어 제2의 예원의 여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35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이냐 스타트만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듣게 됩니다 스타트만 영어로 스타트입니다 시작이라는 s-t-a-r-t입니다 이 스타트를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스타트에다가 옷을 입혀볼까 고민하다가 어느 랩런트에게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랩런트에 대해 제가 하나 숙제를 줬습니다 이 스타트를 가지고 문구를 하나 좀 만들어봐달라 이름하여 오행실을 한번 만들어봐달라 이런 내용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스타트의 s-t-a-r-t입니다 직진이라는 거죠 직진하자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진하고 도전하자 여우사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치숙하고 직진하고 도전하자 to a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흑암 공허 혼동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정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리디머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됨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됨에 우리가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디머 타임 그 구원의 때 그래서 이 렘너드가 해석을 하기를 구원자 하나님의 때를 향해 직진하자 라고 그 영어를 딱 기록을 하고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이트 투어 리디머 타임 구원자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어떻게 하자 직진하자 도전하자 시작하자 구슬 넘어서 위대함으로 우리가 한번 펼쳐나가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느냐 만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이 만은 일만만자의 만이 아니고 철만자의 만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철만을 한글로 치고 어학사전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림으로 이 철만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만자는 가득 차다 가득하다 풍족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철만자는 물수자하고 평평할 만자 두 글자가 합쳐져서 철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쪽에서는 물 삼수변 물이요 물수자 물이요 한쪽은 평평할 만자입니다 평평하다라는 뜻은 셀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셀 것이 없이 가득 차있다라는 게 평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수자에 평평할 만자 이 평평할 만자를 보게 되면 그림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항아리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자를 제가 기록을 안 해서 그런데 찾아오시면 항아리 두 개가 있어요 진짜 항아리 두 개가 있고 이 항아리 두 개를 끈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게 평평할 만자입니다 자 이 항아리 두 개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금의 옷을 살짝 입혀보게 되면 어떤 뜻이 되어지느냐 항아리 두 개는 투트랙 전략이 되어집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성교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럼 국내 전도 해외 성교의 두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 있어요 이 끈이 뭐냐 보금의 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항아리가 그대로 함께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세 겹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 세 겹줄의 삼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예원의 성전에 투트랙 전략을 주셨는데 국내 전도 해외 성교라는 투트랙 전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습니까 옆에 있는 물을 담습니다 물이 가득한 항아리 성삼의 하나님이 딱 붙잡고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옆에 있는 물을 담습니다 물이 가득한 항아리 성삼의 하나님이 딱 붙잡고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정도로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심이 많고 되살아나고 서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먹을만하고 약재료가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국내전도 해외 성격 투트럭 전략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때 어느 현장인가 타겟팅 성교 핀색 캠프 정말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자 스타트하자 직진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어느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제는 강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라는 것이 스타트만이지 않나 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이제 제2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37 플랫폼에서 스타트만 이 언약을 통해서 237 치유 서미스의 응답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드림의 기쁨 이 예언의 여정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들어 추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로